참나자리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다고요. 공하다고요. 이 공을 무자성이라고 하면 진리의 한 면에 불과하다고요. 대승기신론에도 우리 한마음의 세계, 한마음, 참나자리는요. 공과 불공이 다 있다 그래요. 이게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이겁니다. 구공, 모두가 공하다. 어떤 것도 이 자리에는 없는데 동시에 구족, 일체 마음법을 갖추고 있다. 구족, 다 갖추고 있다. 무자성이자 자성입니다. 이걸 이해 못하고 이게 부처님도 빛나는 마음, 부처님. 중간파가 중시하는 경전인 반야부도 사실은, 반야부는 공종인데요. 공종도 사실은 공하면서 진여 열반이라고 합니다. 유식학은 더, 반야부는 일체가 공하다는 걸 강조했다면 유식학은 거기서 본유종자가, 본유종자라는 게 이거예요. 본래부터 소유하고 있는 청정종자가 있어서 이 종자가 우주를 똑같이 육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아무리 명상에 들어도 한 생각 일어나면 다시 육군이 나오는 거예요. 거기에 이제 우리 여기는 공종, 여기는 상종, 현상계를 설명을 잘하니까 그 다음에 참나자리 설명을 잘하는, 불성 설명을 잘하는 대승기신론이나 화엄 사상에서도 다 부처님부터 똑같이 초기 불경에 뭐라고 했어요? 거기에는 오원도, 사대도, 어떤 분별도, 이원성도 없다.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무한하게 빛나는 의식이 있다. 없는 데 있다. 없는 데 있다.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공적한데 영지 있다. 공적한데 신령한 지혜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온 우주가 나온다. 그런데 지혜만 있느냐, 이 영지 자리에서 보면 우주가 만법으로 꽉 차 있다. 만법이 부족해 있다. 여기는 만법이 텅 비어 있다. 여러분 참나자리는요. 체험해 보시면 텅 비어 있어요. 텅 비어 있는데 거기서 한생각이 일어날 때 육군이 탁 펼쳐져요. 텅 비어 있는데 육바람이 펼쳐져요. 텅 비어 있다가 움직이면 육도가 펼쳐져요. 그 안에 자성들이 다 있어서 그래요. 그러니까 지금 다 맞는 얘기를 하는데 누가 삑사리네요? 중간파. 그중에 귀류 논중 중간파가 이 달라이라마 속한 중간파입니다. 중간파 중에도 자립 논중 중간파는 반야경을 그대로 잘 읽어요. 공적용지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. 수신결 읽고 공부하신 분들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. 잘못되고 싶어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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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